남들이 못먹어서 밖으로 천만원 간다. 천만원이 그야 나오는 천만원이 아니잖아. 사리도 500만원이라도 다 잘라죠. 건축값은 또 한 10% 잘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어디든 사료값이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. 국물값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. 그러면 이 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적자 안 볼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해보면 적자에 대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